할미꽃 씨앗뿌리기 하는 과정을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미꽃이 4월달 되면 예쁘게 피어있던 할미꽃이 시르다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럴 때 포착을 잘해야 되고요. 이 순간 이렇게 되어있을 때 할미꽃 씨앗을 받는 거랍니다. 으아리꽃도 예쁘게 피어있던 할미꽃 씨앗 받으면서 꽃구경은 실컷 합니다. 요렇게 일단은 할미꽃 씨앗을 받아요. 꽃구경도 하면서 요즘 할미꽃 동산에 할미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돼지꽃이로다가 바뀐답니다. 요 동산이 돼지꽃이로 요렇게 바뀌어요. 와 날씨도 좋고요. 요쪽으로 돌려볼까요? 심어놓는 텃밭도 보이면서 우선은 요렇게 할미꽃 씨앗을 받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씨를 채채요. 요렇게 요게 씨입니다. 씨 그럴 때 여기 솜털을 없애고 샤악 받아요. 요렇게 요게 할미꽃 씨앗입니다. 요거를 뿌리겠습니다. 할미꽃 씨앗 와 영상 찍으며 돼지꽃도 요렇게 사스타 돼지꽃이 요즘에는 한참이에요. 예쁘죠? 사스타 돼지꽃 보러 오세요. 5월 말이면 완전 피끄랍니다. 할미꽃 씨앗은 포착을 잘 해야지 돼요. 요게 지금 빈 공간은 제가 다 할미꽃 꽃대 위에 빈 공간은 다 씨앗을 받은 공간이랍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요렇게 된 거를 샤악 받는 거랍니다. 이쪽은 또 하우스 옆인데요. 이쪽 저쪽에다가 엄청 할미꽃을 많이 심어 놔 가지고 꽃 구경은 실컷 하는데요. 할미꽃이 이렇게나 엄청 많았었어요. 이게 다 꽃대가 꽃대 위에 할미꽃 씨앗 다 받은 흔적이고요. 와 정말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할미꽃을 키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한폴기가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10년, 15년 요렇게 지나면은 이렇게나 예쁘게 변한답니다. 우리 집은 토종할미꽃, 노랑할미꽃, 하양할미꽃, 동강할미꽃 주로 있는 거고요. 옆에다가 딸기도 심어놨더니 딸기가 주렁주렁 열려서 일하면서 딸기는 실컷 요게 딸기예요. 일하면서 실컷 딸기도 따먹는답니다. 할미꽃 씨앗 뿌리기 하는 날에 딸기도 먹으면서 이제 받아온 씨앗을 요렇게 받아온 씨앗을 씨앗 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다른 거는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보통 씨앗을 받아오면은 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했냐면은 요런 두꺼운 두꺼운 종이박스나 제가 이제 요게 뿌린 건데요. 종이박스나 이 스티로폴 스티로폴 하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어, 요거는 1차 아, 뿌린 건데 벌써 요렇게 싹이 났죠. 어, 저희지 이거 씨앗 뿌리기 하면은 벌이란 벌은 다 우리 집이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여기 벌이 여기 벌이 이게 지금 씨앗 속에요. 시앗 뿌린 것 속에 벌이 와, 날라가지도 않고 새싹 무르고 벌들이 이렇게 물을 찾아서 다니는지 완전 꿀벌들의 잔칫날이에요. 여기에 쫙 요렇게 꿀벌들이 새싹 무르고 앉아있답니다. 아마 뭐를 먹는 건지 물을 마시는 건지 아니면은 헤미꽃 씨앗 속에 뭐가 있는지 맛있게 팍 앉아있답니다. 요거는 1차 요렇게 싹이 났구요. 그래가지고 흙은 제가 요렇게 상토흙을 준비했는데요. 스티로폴에 이제 상토흙을 담아가지고 준비된 요게 씨앗 준비된 거를 하나하나 요렇게 펼쳐놓으면 된답니다. 제가 자, 보실까요? 준비된 스티로폴에 흙을 상토흙을 요렇게 담아요. 그런 다음에 물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물을 충분히 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준비된 헤미꽃 씨앗을 준비된 헤미꽃 씨앗을 하나하나 요렇게 이거를 준비된 헤미꽃 씨앗을 하나하나 저는 일일이 요렇게 수작업이로 수작업이로 요렇게 늘어놉니다. 이게 세시만 시간 투자를 해야지 돼요. 요렇게 하나 잘 나거라 헤미꽃 하 헤미꽃 씨앗 잘 나거라 하고 꼬츠모종 이식하듯이 하면 되는 거랍니다. 요렇게 하면은 하나하나 수작업이로 요렇게 요거 씨앗 보이죠? 흥흥 수작업이로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하나 늘어놓다보면 시간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한 3분 정도만 요렇게 펼쳐놓으면은 3분 만에 다 요렇게 펼쳐놓는답니다. 싹 잘라기를 바라면서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런 다음 물을 간수해 주면 됩니다. 조리개로다가 샤샤샤샤샤 위에 물을 뿌려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오늘도 작업을 하였습니다. 할미꽃 작업 할 때요 이제 제가 날짜에서부터 다 적어놔요. 그런 다음에 할미꽃을 요렇게 심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작년에 해놨던 건데 1년 만에 요렇게 꽃도 피고 그런답니다. 꽃 예쁘게 피었었어요. 9cm 포트에 요렇게 요렇게 이제 이 할미꽃을 키울 때 한 3번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제가 첫 번째 작업할 때는 이게 작년에 스티로폴에다가 뿌린 거예요. 요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식하고 중간중간 남겼더니 요렇게 됐죠. 요게 할미꽃은 보통 3년 만에 꽃 피운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1년 만에 해도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요기 자 여기가 내가 할미꽃 키우는 할미꽃 작업장 이랍니다. 요렇게 저 씨앗 뿌린 거를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싹이 나요. 그러면 50공 트레이에다가 하나하나 꽃은 모중 이식하듯이 요렇게 꽃은 모중 이식하듯이 음 할미꽃을 이식을 한답니다. 요것도 작년에 이식한 건데요. 항상 꽃 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에 다을야도 다을야 꽃 피려고 이제 꽃 피려고 그럽니다. 영상 찍으면 영상 벌써 몇 분이 지난 거야. 엄청도 많이 지나네요. 요즘에 끈끈이 대나물 꽃이 환상적으로 엄청도 많이 피어있네요. 엄청도 배있고 이쪽에는 제가 글라디얼루스 다 줄뜨기를 해줬습니다. 지주대 박아줬고요. 여기 글라디얼루스 이게 엄청 크게 자라요. 그래서 줄뜨기 줄르다가 쓰러지지 않게 하고요. 드디어 노루오줌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엄청 예쁘죠. 여기가 바우스미농웅은 시골집이랍니다. 여기 텃밭에다가 무늬 맹봉 등도 이렇게 심어놨더니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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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예쁘죠. 여기 3년전에 포트 20개 심은게 지금은 엄청도 많이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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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답니다. 여기 와 아사기 고추는 쑥쑥쑥 쑥 자라더니 아사기 고추 심어놓은 거는 이렇게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고요. 오이서부터 더덕서부터 완전 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여기는 더덕이 엄청 많이 있죠. 줄타고서는 더덕이 쑥쑥 잘 올라간답니다. 아 오이는 드디어 맺히기 시작했네요. 오이가 쑥쑥쑥쑥 물만 주면 잘 자라는 오이 제가 오이 키우기도 잘 한답니다. 아 아침 저녁 물만 주면 오이는 이렇게 이렇게나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완전 농부 박사 같아요. 아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이게 오이는요 오이가 이렇게 보이죠. 요거 요거 지네바리라 그랬는데 요거를 다 따줘야지 돼요. 일일이 일일이 근데 어머 매드매드마자 다 맺혔네요. 오이가 아 식한 따맣게 생겼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할미꽃 씨앗 뿌린 날에 이렇게 영상 영상 찍으며 음 놀고 있답니다. 노는 게 아니라 영상 찍으면서 인증산 남기는 거랍니다. 섬초롱꽃이 제법 예쁘게 피고요. 섬초롱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자객은 요즘 몇 가지 자객이 있는데 색상도 탁 달리고 겹자객 써부터 또 하얀 으아리꽃 써부터 하얀 으아리꽃 써부터 이쪽으로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대니까 엄청도 좋으네요. 돼지꽃 써부터 으아리꽃 보세요. 으아리꽃이 요즘 한참이에요. 피크 예쁘죠? 와 오늘도 영상이 토플도 예쁘네요. 영상이 항상 3분만 찍는다 그러고서는 요렇게 찍다보면 20분 30분 간답니다. 드디어 유럽 초롱꽃은 피기 시작했고요. 섬초롱꽃은 엄청도 많이 있는데 초롱초롱 초롱해가지고 엄청 더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요즘 섬초롱꽃이랑 사스타데지꽃이 완전 피크예요. 클레마티스꽃도 피크고 이제 알리온꽃은 요렇게 씨앗으로 변신중이랍니다. 알리온꽃이에요. 찰칵 인증사 찍으면서 오늘은 모르다가 마무리할거니 냐 하면 섬초롱 요게 섬초롱꽃이랍니다. 찰칵 인증사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 할미꽃 씨앗뿌리기 하면서 고맙습니다. 할미꽃 씨앗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할미꽃 씨앗 많이 받아놨답니다. 피어있을 때는 엄청 예뻐요. 요거는 토종 할미꽃이고요. 요거는 동강 할미꽃이고요. 토종 할미꽃이 은근히 예쁘거든요. 제가 이렇게 피어있을 때 꽃을 항상 핸드폰으로 찍어놓는데요. 동강 할미꽃도 예쁘고 요 보라색도 엄청 예쁘죠. 그래서 할미꽃을 제가 씨앗뿌려서 키우는 건데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예뻐요. 꽃이 꼭 자개꽃도 같으면서 꽃씨가 엄청 더 예쁘답니다. 그래서 제가 할미꽃 요 노랑 할미꽃 하얀 할미꽃도 예뻐요. 꽃씨앗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가져가세요. 선착순위로 분양도 많이 해준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우샘입니다.